서울시 자치구의 재산세 공동과세율을 현행 50%에서 60%로 올리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상정됐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해식 의원은 지난 21일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현재 구에서 거둔 지방세 중 절반을 서울시가 25개 자치구에 균등 배분하고 있으나 여전히 강남북 간 재정 불균형이 심각하다며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강남구와 서초구의 경우 각각 3,644억 원과 2,396억 원의 재산세입을 보인 반면 강북구와 도봉구는 각각 772억 원과 776억 원을 기록해 공동과세 비중 상향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습니다.